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하자보수라든지 장규선 계획해서 우리 하자보수 장규선 계획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법적 절차 제도를 알아보셨으니까 실제로 건축물 시설물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교재 253페이지고요 제2장 건물관리 자 여기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시는 것이냐면 자 기술관리에서 제2장 건물관리 자 이 건물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이 왜 떨어지는지 기능이 왜 떨어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 저하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또 기능을 어떻게 그렇죠 회복시킬 것이냐 기능 회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건축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살펴보고 가요 그게 바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기능을 회복시킬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먼저 볼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주택법 하위 법령으로 나와 있는 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크게 자 공동주택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부대 시설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복리 시설은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또 어떻게 검토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벽도 있고 천장 바닥도 있고 계단도 있고 난간도 있고 이런 이제 많은 공용 부분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도로 도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공동주택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출입문 열고 현관 지나서 뭐 이렇게 이제 세대로 들어가게 되죠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그래서 이 규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렇게 지어야 된다 자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근데 이건 이제 거의 어떻게 짓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서 이제 출제되는 패턴을 보면 한 4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맥스를 그래서 여기서 한두 문제 여기 합쳐서 한두 문제 그래서 많이 나오면 네 문제까지도 이렇게 물론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학습하시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숫자 범위를 나타내는 숫자고요 이 기능 저하연과 기능 회복 방법은 여러분들 시설개론의 건축구조편에서 건축구조편에서 학습을 하시고 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면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점수를 맞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이제 법규에서도 학습을 하시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실무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학습하기로 하죠 253페이지 보시면 부대 복리시설의 관리다 이렇게 이제 먼저 나오는 이유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부대 복리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이제 되어 있다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용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용어정이 하면서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부대 복리시설 이야기하면서 주민운동시설과 주민공동시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용어를 간단하게 먼저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동주택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상가도 있고요 뭐 이렇게 도로 있고요 경비실도 있고요 놀이터도 있고요 뭐 이런 이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이제 단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크게 이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부대시설은 부대시설은 일반인이 일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특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뭐 도로 관리사무소 경비실 이런 게 이제 부대시설이고요 복리시설은 특별히 이용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뭐 상가라든지 또 특정인 이용을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경비실 그죠 일정 연령에 또 이렇게 해당해야지 또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복리시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이 일반적인 목적을 갖는 거고 이거는 특정인이 특정 목적을 갖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죠 분양을 한 거예요 분양을 해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이 있고 분양하지 않은 거 그건 입주자 공유죠 공유인 복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 대표적인 게 상가 유치원 이런 거고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은 입주자 소유로 남아있는 복리시설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 놀이터죠 놀이터 경로당 이런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용어 중에 주민 공동시설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주민 공동시설 그렇죠 1, 2, 3 하면 주민 공동시설 나오는데 이것을 주민 입주자 공유니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주민 공동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주민 공동시설은 주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거니까 이 공동시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주민 운동시설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254페이지 하단부에 3 주민 공동시설의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주민 운동시설도 주민 공동시설이에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 다 주민 공동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글자가 한 글자 차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두 가지 형태 그래서 주민 공동시설 아닌 주민 운동시설도 들어있다 이렇게 일단 구분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255페이지로 갑니다 시설의 배치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단지 내 공동주택을 배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는 거주를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쾌적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철도가 있더라 철도가 지나가니까 시끄럽죠 그러면 이 주거지로서 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소음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소음과 관련된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소음과 관련된 대책이다 그래서 지금 255페이지에 배치를 하면서 소음 방지 대책 수립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쾌적성이 필요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쾌적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음 원으로부터는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죠 얼마를 유지하느냐 이 건설 지점에서의 소음도가 65dB 미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5dB 미만 그래서 255페이지 소음 방지 대책 본문의 세 번째 줄에 65dB 미만이 되도록 해라 근데 이제 65dB 미만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못 짓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방음벽 같은 거를 설치하면 되죠 방음벽 같은 걸 설치하면 소음이 차단이 되니까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주택이 굉장히 높아요 뭐 40층 30층 40층 이렇게 되면 이 철도가 지나고 열차가 지나가면 얘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는 안 되잖아요 소음이 그죠 이 방음벽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얘가 소음을 막아주는데 여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정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냐면 6층 이상은 얘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6층 이상이에요 이상은 문을 닫고 거실에서 환기 설비를 한 다음에 측정을 했을 때 45dB 이하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255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소음도가 45dB 이하일 것 환기 설비를 설치해라 그러면 이 규정 그러니까 6층 이상은 이 규정을 적용을 하고 일반적인 규정은 이거죠 그러니까 6층 이상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거죠 6층 이상은 이 규정을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이 위치를 하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 이제 공동주택을 이렇게 앉히게 됩니다 이제 기준 척도 주택 구조하면서 기준 척도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기준 척도와 관련해서 2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 단위 우리 도면에 나와 있는 그 단위는 5cm 단위로 한다 5cm 단위로 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곳을 다 5cm 단위로 해요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확대를 해보는 거예요 얘를 확대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외부 기차나 이런 외부 소음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외부 소음에 대한 대책이죠 이렇게 이제 외부 소음에 대해서 대책을 했는데 이게 내부 소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막 시끄럽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경계 벽의 두께나 이 바닥의 두께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부 소음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 벽을 두툼하게 해야 되겠다 경계 벽의 두께 또 바닥 그렇죠 바닥의 두께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지금 이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잖아요 집을 지을 때 이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0페이지에 세대 간의 경계 벽 하면서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어떤 구조냐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그러면 15cm 이상 그렇죠 20cm 이상 이것도 있어요 그렇죠 요건 이제 조적 구조 뭐 이렇게 쌓는 거 또 뭐 묵은 콘크리트 이런 것들 12cm 이상도 있습니다 요거는 조립식 콘크리트 판 우리 이제 PC구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경우에 두께는 요만큼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소음은 차단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차단 능력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조립식으로 되어 판이 아예 그냥 막아버리니까 기밀하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바닥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거 이제 바닥의 두께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요 바닥 두께가 사실 층간 소음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복잡합니다 그 내용이 좀 간단한 듯 하면서도 조금 복잡해요 일단은 요거는 이거는 경계벽은 두께만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두께뿐만이 아니고 소음도 같이 정합니다 소음도 같이 정해요 바닥 두께뿐만 아니고 소음도도 그래서 이 바닥 두께는 210m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라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210mm가 나오질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150mm 이상만 돼도 인정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건 150mm 이상이다 좋아요 이렇게 두께가 나오고 소음도는 261페이지 있어요 층간 바닥 충격음은 측정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죠 탁구음 같은 거 따라락해 가지고 하는 경량 충격음이 있고 이런 충격음 실험에 의해서 나온 숫자에요 또 타이어 같은 거 쿵쿵 치는 중량 충격음이 있습니다 중량 충격음 자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집을 짓고 나서 58dB 이상이 돼야 되고 큰일 나죠 이하가 돼야 되고 50dB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야 오케이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 얘기죠 자 근데 이게 다 공동주택 모든 부분에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단서 부분을 좀 보면 260페이지에 이 바닥 구조 하단부에 공동주택 세대 내 층간 바닥은 다음 기준에 모두 충족해라 그러면서 여기서 아예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마라 라고 하는 제외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화장실이 화장실 화장실은 아예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아예 화장실은 이 규정 적용하면 뭐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은 그죠 두께도 안 나오고요 이것도 뭐 5층 화장실에서 하는 소리 막 들리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장실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라멘 구조는 두께에서 조금 이렇게 숫자가 다르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보시면 자 우리 58-11 50-11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 바닥은 또 예외예요 예외 그래서 그 이 소음도에 대한 소음도만의 예외는 우선 라멘 구조 아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께가 이 밖에 안 되니까 이게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라멘 구조도 제외되고 또 어 나번 보니까 어 발코니 현관 뭐 이런 부분 그죠 이 발코니 현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세대에서 타일이 이렇게 깔려 있는 부분 있잖아요 타일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부분 현관 뭐 발코니 이런 데 이런 데는 소음도가 엄청 나오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선 실험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흰색으로 어 이 소음에 대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인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소음은 또 시험에 좀 복잡하니까 잘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 그래 정리를 할 때 정리를 할 때 외부 소음에 대한 대책 이건 좀 간단하지요 65-45 내부 소음의 대책은 이렇게 세로로 된 부분과 가로로 된 부분 그래서 세로로 된 부분은 이제 두께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20-12 좋아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다음 바닥 이건 좀 복잡해요 바닥에 두께와 소음도를 갖추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두께는 이렇고 소음도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신 다음에 아 이런 바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화장실 소음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타일 깔려 있는데 라면 구조 이렇게 해서 이건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어 요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출제 1위입니다 출제 1위 예 근데 따로따로 떼어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난번엔 요걸 물어봤어요 20회 시험에서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또 계속 보죠 지금 이제 소음 관련해서 요거 본거죠 그죠 외부 소음하고 요거 요거 자 그 다음에 261페이지 보시면 벽체 및 창호 있습니다 어 벽체 창호는 요거 이제 규정한 건 뭐냐면 이제 새롭게 들어간 부분인데 결로 때문에 이제 고민들 많이 해요 벽체 그래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춰라 에 기능 저하 요인 콘크리트 건축물이나 이런 건축물의 기능 저하 요인에 이제 결로 라든지 뭐 균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떨어뜨리니까 아예 이 결로가 생기지 않게끔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 단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모두에게 요구하지는 않고요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몇 세대 이상이요 그렇죠 500세대 이상에서만 요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어 결로 방지 그러면 500세대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죠 예 좋습니다 결로 방지 500세대 자 그럼 이제 끝났고 이제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가볼까요 계단을 따라서 예 좋아요 계단 그래서 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단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에 있어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건축물의 5개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진 마시고요 그 숫자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진 마시고 아 여기에 뭐 유효폭 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게 정리되면 높이나 너비가 아 이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한없이 외우다 보면 정신도 없고 또 뭐 내일 당장 시험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숫자를 막 외운다 라기보다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떤 계단이 있고 또 계단의 폭이 큰 게 뭐고 뭐 이런 걸 좀 이해를 같이 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 보셔서 거기에 이렇게 넘기시면 262페이지에 261페이지 하단에 계단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계단 올라가실 때 그냥 한 번에 올라가지 않죠 올라가다가 쉬었다 가잖아요 그 높이가 일반적으로 3m 이내마다 그렇게 쉬었다 가는 공간 그걸 이제 계단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262페이지 보시면 쭉 이제 보시면 되고 4번 출입문 보겠습니다 출입문 요즘은 이제 다 뭐요 지능형 홈 네트워크 건물 하다 보니까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이렇게 뭐죠 외부인 출입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출입문에 전자출입 시스템 거의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자출입 시스템 설치하는 거는 방범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화재 시에 이게 열리지 않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뒀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출입문 중에서 이제 옥상 출입문 이게 이제 방범상은 닫아야 되는데 또 화재 시에는 대피 공간이 되니까 옥상 출입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고민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보시면 일단 유리는 안전유리로 시공한다 그죠 안전유리 그래서 안전유리가 뭔데 안전유리는 45kg에 추가 75cm 높이에서 낙하했을 때 관통되지 않으면 그게 안전유리에요 그래서 45, 75, 45, 75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걸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몇 번 보시게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보시면서 좀 각인이 됩니다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출입 시스템 자 이렇게 이제 뭐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출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에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263페이지 보시면 연동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출입문 뿐만이 아니고 옥상에 있는 문도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262페이지에 양가로 3번 보시면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 그래서 옥상에 출입하는 문이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비상시에는 열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라 그게 뭐냐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다 그죠 이것은 화재가 발생하면 연동이 돼야 된다 263페이지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출입문 열고 보면 이제 또 복도 있죠 복도 그죠 이제 복도형의 경우 그래서 263페이지에 보시면 복도 오 복도 나오고 복도에 배수구를 설치해라 그렇죠 빗물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전엔 갓복도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개념은 없어요 갓복도의 개념은 없고 그냥 복도라고 합니다 대신 중복도의 개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복도가 있고 한쪽에만 호실이 있으면 그냥 복도라고 하고요 양쪽에 이렇게 호실이 있으면 이거는 중복도라고 합니다 중복도 이거는 그냥 복도 예전엔 갓복도라고 그랬는데 법을 바꿔가지고 그냥 복도라고 하고 이건 중복도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5번에서 이 중복도에 대한 숫자가 나오죠 아무래도 양쪽에 있으니까 답답하죠 빗도 안 들어오죠 화재 시에 이게 또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구부를 40m 이내마다 돌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난간, 난간은 이게 이제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그죠?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도 19회 시험에서도 이 난간이 나왔죠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끝에 가면 난간이 있잖아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계단에도 이렇게 난간이 있고요 그죠? 이 난간의 높이 그래서 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게 얼마냐? 1m 20입니다 1m 20이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떨어져서 크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없는 나이의 키 그러니까 밖에 안 보이는 그 키가 한 1m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뭐 이렇게 뛰어 넘어갈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 높이는 1m 20으로 이렇게 이제 난간 높이를 찾고 있다 물론 이제 그 계단 같은 경우 좀 낮죠 90cm까지 이렇게 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난간에서는 특히 뭐 이 세대에서도 이렇게 이제 발코니에 이제 난간이 있고요 이게 이제 1m 20 높이로 되어 있고 이 화분 같은 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살이 있고 간살에 안목 치수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게 10cm 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20cm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높이는 그 다음에 간살 간격은 안목 치수로 하고 10cm 이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대 시설 이제 공동주택 내부에서 지금 살펴본 게 뭐냐면 소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봤어요 그죠? 외부 내부 이런 부분들 뭐 그래서 이렇게 된 경계벽 이렇게 된 바닷구조 잘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벽체 결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셨고 또 계단 복도 난간 출입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만든다라는 걸 이제 살펴보신 거죠 자 이렇게 보셨고 이제 부대 시설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부대 시설이 이제 대표적인 건 도로입니다 누구나 이용하는 거 그죠? 일반인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거 대표적인 게 도로죠 도로 그래서 이 도로는 이제 그 265페이지 보시면 진입도로가 있고 단지 내 도로가 있어요 266페이지 진입도로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실물 안에 있는 거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단지 내 도로는 이게 어떻게 생겼다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지 안에 도로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라고 하면 이 폭이 기본적인 폭이 7m 이상이 되면 7m 이상이 되면 반드시 1.5m 이상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같이 설치를 해야 돼요 7m 이상이다 또 폭이 그러니까 7m 이상이면 옆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1.5m의 보도가 이 차도가 여기 있고 보도가 있고 두 개를 합한 개념이 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7m 이상의 도로에는 차도와 보도를 합해서 7m 이렇게 나오면 된다 그런데 그 보도의 폭은 1.5m 사람이 우산 쓰고 교행할 수 있는 넓이가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게 이제 266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로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7m까지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막다른 도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교행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4m 이상으로도 할 수가 있다 이제 3번에 보시면 이제 단지 내에서 도로가 반듯반듯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약간 유선형으로 굽어 있습니다 그 이후는 속도를 좀 줄여 보자 그래서 시속 20km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합니다 자 267페이지에 보시면 500세대 이상이다 아까 결로 방지 이거 할 때 500세대였잖아요 여기도 지금 또 나오죠 5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뭘 하냐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해라 이게 뭐냐면 스쿨버스 같은 거 타고 내리는 그 존을 만들어라는 거죠 어디 500세대 이상이면 요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대수 결로 500세대 이상 자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 주차장은 문제로 유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뭐 요건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얼마냐 몇 대냐 이렇게 안 나오고 뭐 특별시냐 광역시냐 수도권이냐 시지역이냐 그 밖의 지역이냐 면적이 80%를 초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이게 그 대수를 산장하는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문제로 이렇게 유용화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문제가 출제됐던 271페이지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도 대표적인 부대시설이죠 관리사무소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는 무엇을 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하실 때잖아요 관리사무소 면적이 도대체 얼마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사무소 소장님으로서 책상을 몇 개 놓고 몇 세대면 그 안에 뭐 복사기는 어디다 놓고 뭐 음수대 어디다 놓고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짤 거 아니에요 그죠? 면적이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면적을 낼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시험에도 나왔었죠 자 272페이지 보시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리사무소 면적을 한번 내볼게요 자 5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10제곱미터를 줘요 그래서 50초가 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치를 더해줍니다 근데 이게 m고 이게 제곱센치니까 이걸 환산해 놔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0.05제곱미터에 환산하면 그러면 가령 350세대의 관리사무소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50 플러스 300이죠 그죠? 50은 10이구요 초과되는 매 세대마다 곱하기 얼마에 주라는 거에요? 0.05 그러면 3호 15 그러면 합하면 이거 두개 합하면 25제곱미터가 관리사무소 크기가 되는 거에요 그렇게 크지 않죠 그죠? 굉장히 좋아요 25m면 이쪽으로 5m 이쪽으로 5m 이 공간이 5m 5m 이 공간이 25제곱미터 아니에요 이게 350세대 관리사무소 면적입니다 소장님 책상도 있어야 되고 여직원 책상도 있어야 되고 뭐 그죠? 자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272페이지에 맨 위에 계산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해방지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공동주택이 이렇게 반듯한 데 지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을 이렇게 지을 수는 없죠 이렇게 정지 작업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평탄 작업을 또 해야죠 그죠? 그럼 이런 데 이제 집을 지으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집을 지으면 경사지에 뭐가 생겨요 여기에 옹벽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죠? 경사지 같은 게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옹벽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 옹벽의 높이는 그러니까 옹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를 많이 뛰라는 거죠 이 거리를 이 높이에 따라서 옹벽 높이에 따라서 이 거리를 뛰어주라 왜냐하면 옹벽이 딱 무너져도 건축물을 건들면 안 되죠 그죠? 옹벽만 무너지고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옹벽 높이만큼을 좀 뛰어달라 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73페이지 보시면 안내 표지판 있어요 안내 표지판 이거 숫자만 기억합니다 몇 세대 이상이요? 300세대 이상 자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보안등도 숫자 기억합니다 보안등은 뭘 기억하시냐면 보안등의 간격 그죠? 이건 간격은 꼭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어두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50m 이내로 해라 라는 게 이제 보안등의 간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274페이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설치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린 놀이터 또 뭐 승강기 뭐 이런 출입계 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 있잖아요 자 근데 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소수예요 130만 그 카메라의 화소수가 이상이 돼야 됩니다 130만 화소 그리고 카메라가 있으면 모니터가 있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카메라 수와 모니터 수가 같아야 되죠 근데 카메라 수는 엄청 많죠? 순간기만 해도 출입구만 해도 놀이터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그 모니터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이 모니터를 어떻게 하냐면 분할을 하죠 그럴 때 분할할 때 최소 최소 그 이 모니터의 그 분할 최소 간격은 4인치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130만 화소하고 이 4인치 이상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해둬요 자 274페이지 보시면 그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설치했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설치 기준에 주택법 시행용 이렇게 되는데 이건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 대상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설치 기준에 1번 보시면 승강기 어리놀이터 각동 출입구마다 이제 설치를 하는데 2번 나오죠 화해 해상도는 130만 화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그 박스 안에 가 번 보시면 1대 1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각선 방향의 크기는 4인치 이상을 해라 자 좋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보시면 자료를 30일 이상 보관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부대시설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리시설입니다 자 복리시설은 우선 그 입적 공유 아닌 거 있죠? 이게 이제 275페이지에 상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상가라고 부르는 거고요 건축법에서는 그을린 생활시설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을린 생활시설이 있고 또 유치원도 있어요 그죠? 뭐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2000세대 이상이면 유치원 짓는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6페이지에 이제 3번째 주민공동시설이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입주민공유인 복리시설을 주민공동시설이라 이렇게 이제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이야기 이 주민공동시설이요 복리시설에서 이 주민공동시설이 개념을 최근에 좀 바꿨죠 예전 개념 설명드리고 요즘 개념을 이제 법이 개정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랬어요 세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세대수에 연동해서 유치원 경로당 이런 것들의 크기가 결정이 됐어요 아 유치원이 아니죠 지금 공동시설이니까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뭐 이런 것들이 세대수에 따라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천세대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도 천세대만큼 경로당도 천세대만큼의 크기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세대라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 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천세대여도 똑같은 천세대여도 학교 앞에 있는 천세대하고 저기 산속에 경치 좋은 데 있는 천세대하고 그 이용치 그 구성원이 다르더라는 거죠 여기는 어린이가 많고 여기는 어르신이 좀 많더라 그래서 여기는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고 여기는 경로당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똑같은 천세대에도 여기 학교 쪽에 있는 거는 어린이놀이터를 좀 특화시켜서 키우고 대신 여기에 있는 경로당은 좀 줄이고 또 산속에 있는 아파트는 이 경로당을 좀 특화시키고 여기 놀이터는 아이들이 좀 없을 테니까 그죠 산속에 학교가 없으니까 그럼 이거 좀 줄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세대수에 따라서 이게 그냥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의 크기가 자동 결정되는 것을 바꿨죠 이걸 다 합해서 총량을 정해서 그 총량이 바뀌게끔 이렇게 바꿨습니다 풍선효과처럼 총량은 물론 세대수에 연동을 하는데 어린이놀이터를 키우고 싶으면 경로당을 줄여서 어린이놀이터를 키울 수 있게 경로당을 키우고 싶으면 어린이놀이터를 줄여서 경로당을 키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총량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천세대라고 그래서 어린이놀이터가 딱 천세대만큼 있는 건 아니죠 애들이 많으면 좀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적으면 좀 더 작게도 할 수 있다 이제 나와요 그럼 이제 얼마로 할 것이냐는 이 세대수에 따라서 연동이 되니까 세대수에 따라서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세대 곱하기 2.5 합니다 1000세대 이상은 기본 500제곱센티미터 플러스 세대 곱하기 2.0 이에요 요렇게 계산합니다 이건 이제 숫자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이제 만드는데 세대수에 따라서 요정도의 기본적인 주민공동이섬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5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에는 기본적으로 둬야 되는 주민공동이섬을 정하고 있죠 그래서 150세대 이상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의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두도록 하고 있고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의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주작 요거를 500세대 이상에 두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공동시설에서는 요 개념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총량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 그리고 세대수에 따라서는 요러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76페이지 그래서 주민공동시설의 양가로 1번 세대수에 따라서 계산법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서 세대수에 따라서 필요한 주민공동시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78페이지 이제 기타사항으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주민 그거 보시면 주택성능 공동주택성능 등급표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부대위설, 복리위설 이제 다 이제 어떻게 짓는지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주택의 그레이드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주택의 성능 등급표시라고 합니다 등급표시 우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표시를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세대수에요 그건 천세대 이상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천세대 이상은 등급을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등급을 표시해도 어디서 쓰는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요거는 주택을 고를 때 그러니까 주택을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뭐냐면 한우의 등급 있잖아요 뭐 1뿔, 1++ 뭐 한우 등급 있잖아요 그 등급 그 등급 보고 한우를 사듯이 이 주택의 등급을 보고 주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사려면 이걸 어디서 표시해 놔야 되냐면 여기다 표시해야 돼요 입주와 모집 공부는 언제 할 수 있냐면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성능과 관련된 표시는 사업계획 승인 서류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집을 사는 거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주택 성능 그러니까 뭐 소음 관련된 성능 뭐 이런 이제 충격 관련된 성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이니까 두드려 보고 그러니까 사용검사 시에 이 주택 성능 등급을 표시해야 되는 거 아냐 아 그렇지 않고요 입주자 모집 공부에서 쓸 거니까 사업계획 승인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요것 하나 기억을 꼭 해둡니다 요거는 요거를 이 주택 성능 등급 표시를 어디다 쓰는지 모르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278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1번 사업 주체가 천세대 이상 봤죠 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 받아 정하는 방법으로 어디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에요 여기에 그렇죠 이 입주자 모집 공고는 집을 지어놓고 모집하지 않죠 짓기 전에 하죠 예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예 자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 두 가지 두 가지의 균열 결로에 의해서 얼마나 저하되고 또 어떻게 방수를 처리하고 단열 처리 할 것인지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 예 잠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멘